이데일리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주식학개론 시간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향이 크게 필요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만 하더라도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보여줬죠. 특히나 수급적으로 눈여겨볼 수 있었던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과 금융투자 중심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과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까지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 이런 매수대들이 대형주라든지 또는 개별 종목 위주로 어떤 특정 섹터로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가 이뤄지면서 상승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역시나 주식에 대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공부를 해놓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지금처럼 어떤 반등장에서 단기 반등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날 때 다른 투자자들보다 소외되지 않고 어떤 시장에서 가치 상승 흐름을 만끽할 수 있는 힘은 역시나 공부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식학교론 시간을 잘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최근 이런 반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주식학교론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배웠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매매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매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시가 돌파 매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가치 투자의 정석 중에 하나인 NCAV 비율 전략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끝난 이후에 제가 마지막 강의인 만큼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받아가는 방법은 화면 하단에 나와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셔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제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평가 종목 가치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 중에 하나인 NCAV 전략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NCAV 전략은 사실상 주식시장이 어떤 이렇게 나와주고 난 이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용이 됐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저평가주를 발굴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평가주를 찾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NCAV 전략을 꼭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는 이런 어떤 중장기 투자보다는 조금은 단기적인 상향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시가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먼저 선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NCAV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우리 투자 대가 중에 한 분이시죠. 이 벤저민 그레이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도 불려지고요. 기업 분석의 또 창시자라고도 불려지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미국의 과거 대공황 시대 때는 역시 주식이 여전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대공황 당시에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좋지 않게 실적들이 나아졌는데 그 말인즉슨 결국에 주가로 이어졌죠. 사실 주가라는 것은 실적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공황 시대에 투자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를 경험했었는데 이 당시에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숨은 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그 결과 지금의 가치 투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치 투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짚고 그 다음에 이 전략적인 부분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치 투자라는 말들은 사실 우리 주식에 발을 담그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단어 정도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가치 투자라는 게 어떤 것이 가치 투자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치 투자가 뭐냐라고 하면 안전 마진을 확보한다는 개념이 가치 투자의 기본 개념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가치 투자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신발이 있는데 이 만 원짜리 신발을 시장에서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신발의 기본적인 만 원짜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 신발을 구매를 하겠죠. 왜?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8,000원에 이 신발을 구매하더라도 2,000원만큼 나는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2,000원만큼 이득이 본다는 게 바로 안전 마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에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안전 마진이라는 것이 100%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주당 만 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지금 현재가를 확인해 보니까 8,0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한 주당 만 원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되는 주식이 지금은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더라도 2,000원만큼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안전 마진의 개념인데 사실 주가라는 것은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지금 현재 8,000원인 주가가 7,000원에 거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인 안전 마진은 없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 가격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더 상승의 확률이 높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베팅하는 것이 안전 마진에 베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가치 투자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이라든지 어떤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믿고 투자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의 성장성,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을 판단하고 투자하는 전략이 가치 투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전략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이 어떤 식으로 그 대공황 시대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뒀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벤저민 그레이엄은 건전한 재무 상태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4강, 5강 시간대 우리 주식학기론 4강과 5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재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서도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재무상태표였고 이 재무상태표 안에서도 자산에 대한 부분 특히나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항목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재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건전한 재무상태를 보유한 기업인지 아닌지는 우리 주식학기론 시간대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벤저민 그레이엄은 지금 현재 기업이 평가받고 있는 시가총액과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높은 기업에 선정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동전주라든지 스펙주, 정치인맥주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가치보다 좀 더 고평가되어 있다거나 이런 종목을 좀 배제하고 투자를 하라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150% 미만인 기업 위주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일 수 있다. 이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이거를 보았을 때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좀 더 건전한 재무 상태를 확보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EPS가 10년, EPS 10년 성장률이 33%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당 순이익을 이제 내는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 위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업일 수 있고 그리고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ER과 PBR에 대한 개념 정도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PER과 PBR, 높은 게 과연 저평가일까요? 낮은 게 저평가일까요? 우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PER과 PBR은 보통 낮은 게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무조건적으로 한 가지 관점, 기준을 설정해놓고 나는 PER이 7배 이하인 종목만 선정할 거야 라는 식의 투자보다는 PER과 PBR은 결국에 업종별로 좀 상이하기 마련이에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수소 관련 기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수소 관련 업종의 평균 PER과 PBR이 어느 정도인지 그 평균 PER보다 낮다라고 하면 충분히 업종 내에서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를 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벤저민 그레이엄은 PER이 15배 이하 그리고 PBR이 1.5배 이하인 기업에 투자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주가가 기업의 장부가치보다 1.5배 이상 넘으면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가치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배당금에 대한 부분을 꼭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배당금을 꾸준히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것이 이 가치투자의 기본 중에 하나인데 그 말은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복리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금이 충분히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 NCAV 전략 우리 벤저민 그레이엄의 순유동자산 가치 전략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사실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이 전략에 포함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업들만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 우리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이 NCAV 전략에 맞는 이 기업들을 공개를 해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나는 이제부터는 좀 가치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선회를 해보겠다. 아니면 이 전략이 굉장히 나랑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제가 방송 끝난 이후에 이 NCAV 전략에 맞는 종목들 추려놓은 것을 엑셀 파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셔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NCAV 전략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NCAV 전략은 순유동자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더 큰 기업을 매수하는 전략이 NCAV 전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NCAV라는 것이 순유동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 뜻 자체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재물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상 어렵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놓았는데 앞에 순과 그리고 유동자산이 따로 떨어져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유동자산이 뭐였을까요? 유동자산은 기업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바로 유동자산이었죠. 이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기업의 어떤 단기적인 악재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서 압박에서 유동성을 활용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유동자산을 보는 거였는데 이 유동자산 중에서도 순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유동자산 안에 속해 있는 부채를 제외한 순유동자산만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그 자산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 남아있는 자산이 지금 현재 기업이 평가받고 있는 시가총액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NCAV 투자 전략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어놓았는데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이 순유동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NCAV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어떤 재물을 공부할 때 제가 간단간단하게 공식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 NCAV 투자 전략도 하나의 공식만 알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게 이게 바로 순유동자산이었죠. 순유동자산이 시가총액 곱하기 1.5보다 크면 이 NCAV 투자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5를 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식을 해석을 해보면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의 가치만 가지고 기업을 판단했을 때 기업을 청산, 즉 정리를 하더라도 50% 이상의 이익이 남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이 공식의 의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 말뜻 자체가 이 공식 자체가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지 않다. 이래서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유동자산이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기업이 정말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기업이 현재 평가받고 있는 시가총액 기업의 가치보다 큰 기업에 투자해라. 특히 1.5를 곱하는 이유는 뭐냐? 5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이 NCAV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게 만약에 1배라고 하더라도 손실은 보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겠죠.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은 최소 50%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자 1.5배를 곱해서 이 전략을 활용해서 실제 매매에 활용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정리를 기업이 당장 청산되고 정리를 하더라도 50% 이익이 남는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재물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유동자산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비유동자산 항목도 분명히 있죠. 이 비유동자산이 뭐였어요? 1년 이내 현금화가 되지 않는 1년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이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건물과 같은 것들이 비유동자산 항목이 될 수 있겠죠. 기업은 당연히 유동자산뿐만 아니라 보통 비유동자산 항목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순유동자산 가치가 그래서 50%가 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에 확인을 해보니 비유동자산 가치까지 추가해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50% 그 이상의 안전마진이 확보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기업이라는 것이 100%라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에 100%는 없기 때문에 이 비유동자산 가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이 있는데 지금 A라고 하는 기업은 라면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라면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B라는 기업이 이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B라는 기업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B라고 하는 기업이 A라고 하는 A의 기업의 공장을 계속해서 활용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공장을 철거시키고 새롭게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비유동자산의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비유동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정도는 그냥 깨알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선물로 드린다고 했던 자료인데 보시면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2,500 종목이 넘는 기업들을 모두 다 NCV 비율을 계산을 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현재 1.5배가 넘는 기업들은 총 오늘자 기준으로 29종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지금과 같이 하락장이 좀 오래됐던 시장에서는 이 NCV 부입 전략에 맞는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사실 보통 시장의 경우에는 5종목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통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 싼 가격에 매수를 해놓는다고 하면 시장이 회복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본래의 가치를 찾으려고 주가가 올라서게 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 29종목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도 어떤 다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이 저평가 종목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저평가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을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단기 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은 좀 제외를 하고 만들었어요. 그런 기업들은 애초에 가치 투자의 종목으로서 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제외가 되어 있다. 그래서 1.5배가 넘지 않더라도 1배 이상 또는 0.5배 정도 이런 기업들까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투자해 놓은 기업이 현재 이 NCV의 어떤 수준을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이 자료 활용하시면 충분히 내 종목이 저평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은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누구든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셔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제가 한 종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신도리코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일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신도리코라고 하는 게 복사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우리가 신도리코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도리코를 이 NCAV 전략에 맞춰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비율이 2.0이 넘는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신도리코를 당장 청산하고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100%의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이 신도리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어떻게 신도리코를 가지고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재물을 보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신도리코의 재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신도리코의 재물을 가지고 NCAV 전략에 맞춰서 공식에 맞춰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간단했죠. 순유동자산이 시가총액 곱하기 1.5보다 크면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유동자산을 가져와야겠죠. 유동자산 어디서 보나요? 우리가 사업 보고서에 있는 세 번째 항목 재무에 관한 사항 중에 재무제표를 들어가시게 되면 재무상태표를 가장 상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재무상태표에서 첫 번째 항목 유동자산을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자산을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총 부채를 빼야겠죠. 총 부채는 그 밑에 바로 부채 총계를 보시게 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부채를 가져와서 두 개를 빼게 되면 순유동자산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현재 신도리코의 시가총액이 약 3,44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3,400억 원 정도의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한 값을 대입을 해보게 되면 순유동자산인 약 6,000억 원보다 현재 시가총액 곱하기 1.5가 크냐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 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1.76이 나와요. 이 값을 넘겨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5보다 큰 1.76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예시로 든 이 표 같은 경우는 3분기 말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1.76이 나오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자 기준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저평가 국면에 진입이 되어 있다. 2.0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보통 주가가 어떠냐 우리가 좀 소외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떤 시장의 하락세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업보다는 하반경직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신도리코의 차트인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큰 흐름상에서 근 1년 동안 제가 그어놓은 선 이 박스권 형태로 주가가 변하지 않는 위로 상승을 크게 보이지 않고 또 하락으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연도 코스피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주가가 약 13% 내외로 하락을 보였죠. 지수가 이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주가가 큰 하락이 없이 물론 큰 상승도 없었지만 큰 변동 없이 이런 박스권 형태를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분명히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 영원한 저평가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도리코같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한 차례 저평가 매력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단기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큰 수익을 걷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조금 더 마음 편한 매매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2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그 정도 수익만 내가 확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같이 투자를 하시되 조금은 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도 있다. 그렇게 구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저평가 종목을 찾는 방법 중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전략 중에 NCAV 전략 순유동자산 가치를 계산을 해서 기업의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NCAV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순유동자산이란 말이 좀 난해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정말 흔히 이야기하는 PER이 몇 배 이하다.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평가 종목 찾는 방법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꼭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좀 복습하시고 직접 한번 또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평가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은 더 단기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가 돌파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하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말고 또 다른 이번 근 한 주간에 있어서 이 매매법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가 돌파 매매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 9시에 딱 시작했을 때 그 시가를 이탈했다가 재 돌파하는 시점에 공략하는 방법이다. 이 매매법이 확률이 높은 이유는 시가를 한 차례 이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도세가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눌렀던 매도 세력을 이겨주는 매수세가 올라와 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한 차례 주가를 올려놓고 그리고 올려놓은 상황에서 그 강했던 시가를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 바로 시가 돌파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확률 높은 상승의 타이밍이 한 차례 이상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노리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이 시가 돌파 매매에 기본적인 종목 선정 방법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선정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바로 최소 26주 신고가인 종목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 26주라는 게 반년이었죠. 이 말은 그간 반년 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들을 드디어 돌파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이 저항 구간을 돌파했다. 충분히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과 지지를 공부했다면 이런 구간에선 한 차례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중기적 추세 전환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만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강의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들이 있었어요. 꼭 최소 26주 이상의 신고가 종목에서 선정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 기준을 선정을 해드린 이유는 아직은 주식의 경험치가 조금 낮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종목 선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조금 더 주식 투자를 경험해본 지가 3년 이상 됐다. 그리고 특히 나는 단기 트레이딩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치를 조금 더 낮춰서 보셔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봉상 최소 26주 신고가인 종목을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으로는 일봉을 봐야겠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는 큰 흐름에서 작은 흐름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월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고 주봉을 본 다음에 일봉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일봉을 보도록 할 겁니다.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를 한 종목과 거기에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종목을 체크를 하면 된다. 이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각각의 종목별로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21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종목은 61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중심적인 선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주가 차트를 확대를 해서 1년간, 최소 1년간 어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 주가가 기준치를 갖고 움직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노란톤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꼭 이동평균선을 봐야지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는 꼭 최소 한 번 이상은 활용해봤던 가장 보편적인 그런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일목균형 지표라든지 또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일봉상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조지표는 내가 조금 더 활용하는 보조지표에 맞는 것으로 설정을 하셔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지 절대치는 아니다라는 거 다만 절대치는 일봉상 정고점을 꼭 돌파하는 거 항상 일봉상이 정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추세 전환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고 이 두 번째 보조지표는 나의 입맛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 활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3% 이상 갭 상승한 종목은 투자는 멈추고 좀 차분히 지켜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봉과 일봉에서 종목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으러 3분봉과 1분봉을 활용을 해봐야겠죠. 매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분봉이 아니라 3분봉을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한다. 왜? 3분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1분봉보다 안정적이에요. 1분봉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페이크성 상승에 내가 속아서 어떤 당장 그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바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큰 흐름을 보여주는 3분봉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 3분봉을 가지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 선이었어요. 바로 이 선이 뭐냐? 240선인데 3분봉에서 240선을 설정을 해놓고요. 240선 위에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3분봉상 240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시가가 이 아래에서 설정을 형성을 해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에 240선도 함께 돌파한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시가를 돌파했다가 돌파했다 하더라도 240선을 돌파하지 못한 경우는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0선 위에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면 그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흐름을 체크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 시가가 형성을 만들어지겠죠. 시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탈이 한 차례 나와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탈이 나와주어야지만 시가 돌파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탈이 나와지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고요. 이때 이탈은 약 3% 내외 4%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데 3% 안쪽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만 4%가 넘어가면서 5%가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탈을 하는데 3% 내외 이탈을 체크를 한 다음 두 번째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가 구간을 돌파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1차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을 1차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때는 항상 거래량을 꼭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일목균형 지표라든지 또는 RSI라든지 이런 어떤 그 어떤 보조 지표보다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래량만큼은 그 어떤 매매에서도 꼭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가를 이탈했을 때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의 거래량이 최소 1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3분공에서 첫 번째로 240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시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난 다음에 이 이탈이 나타날 때는 3% 내외의 이탈 그리고 시가를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시가를 이탈했을 때의 거래량보다 최소 100%가 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매수 이후에 주가가 바로 급등해 버리게 되면 1차 매수한 이 비중만을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면 되지만 주가라는 것이 당연히 눌릴 수도 있죠. 눌릴 때 우리는 2차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 항상 이 의미 있는 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시가 돌파 매매에서 의미 있는 선은 당연히 시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미 있는 구간이 시가를 지지선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되고요. 돌파하는 구간에서 1차 매수 이후에 눌림목을 보일 때 이 시가 부근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땐 2차 매수까지 함께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차 매수와 2차 매수까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매도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겠죠.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매도는 우리가 좀 더 기회를 줄 때 특히나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할 때는 기회를 줄 때 빠르게 수익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매도를 할 때는 3분봉이 아니라 1분봉을 보면서 매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분봉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1분봉을 보지 않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가짜 상승이 나와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매도를 할 때는 이렇게 가짜 상승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빠르게 수익 확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짜 상승이 나와줄 때 다 매도를 하고 빠르게 나오고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나는 조금 더 어떤 욕심을 내고 나는 매도도 1분분보다는 좀 더 큰 흐름을 볼 거야라고 하면서 이런 상승이 나와줄 때 수익 확보를 빠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가져가면서 오히려 손절매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NCV같이 어떤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은 주가가 하락을 하던 또는 상승을 하던 내가 최초에 설정해놨던 그 적정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와 주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석적인 흐름인데 이렇게 단기 매매,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업 가치를 모두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 확보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면 1차 매도와 2차 매도로 나눠서 분할 매도로 또 접근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시가가 이렇게 이탈을 한 차례 했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보통 1차 매수를 했었죠. 3분봉상 1차 매수를 했고 그리고 1분봉으로 가져와 보게 되면 주가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차 매도는 1분봉상 전고점 시가를 돌파했을 때 이 전고점 구간을 1차 매도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항과 지지에 있어서 이런 분봉상에서도 저항과 지지는 항상 활용해서 전봉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시세에서도 주가가 이런 구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 때 상승이 나타날 때 단기 전고점 구간을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신고가인 종목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고점이 없겠죠. 말 그대로 주식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가 그 위에 매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그냥 3% 수준을 목표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이런 1분봉상 전고점 구간을 1차 매도 타이밍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려보면 지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또 질문이 들어왔던 것 중에 당일 1분봉상 전고점만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 또는 이틀 전까지 왜 이틀 전까지의 시세를 보느냐 그거는 우리가 240선을 보는 이유와 동일하다. 240선을 보는 이유는 초단기 시세 약 이틀 정도의 시세에서 주가가 어떤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240선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 같은 경우도 약 이틀 정도 이전에 전고점 구간을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차 매도가 완료가 됐으면 2차 매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위쪽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때 위에 매물이 보통은 없게 돼요. 그러면은 하락 시그널이 나와줄 때 2차 매도를 하면 되겠죠. 하락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캔들 강의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어떤 하락 장악형이 나온다거나 또는 석별형 캔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하락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럴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도 꼭 같이 보면서 2차 매도 타이밍은 나 스스로 한번 경험해보고 좀 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복습하면서 2차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이후에 오늘까지 중에서 일주일간에 발생했던 종목들 중에 선별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FNF 홀딩스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주봉상에서의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상 최소 26주 신고가가 맞느냐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26주 기간 내에서 가장 신고가 구간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상 이것이 맞았다라고 하면 일봉상의 흐름으로 보아야겠죠. 일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준치가 항상 전고점을 돌파했느냐가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보시게 되면 이 전고점 구간을 한 차례 만들어놨다가 주가가 눌렸죠.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구간이 만들어졌다. 첫 번째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것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느냐라는 부분인데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추세에서 121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돌파하는 구간 거기에 61선도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다가 드디어 돌파하는 구간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 구간 위에 주가가 위치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선정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아야겠죠. 매수 타이밍은 3분봉을 가지고 활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240선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240선이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빨간 색깔 선인데 지금 보시면 최초의 시가는 당연히 240선 위에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중간중간에 240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240선 밑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시가 부근에서 한 차례 이탈이 나와졌죠. 3% 내외의 이탈이 나와졌다라는 것. 지속적으로 이탈이 나와준 채로 꾸준히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 시가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가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100%가 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하는 시점을 우리는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아주 크게 발생을 했지만 실제로 장중에 체크를 해보게 되면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돌파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내가 손이 빠르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돌파했을 때의 캔들의 종가상의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경우는 이 양봉 캔들이 약 3%가 넘지 않는 선에서 종가상 매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0선을 돌파해 있는 구간에서만 꼭 매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탈을 했을 때는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거래량 동반과 시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240선을 함께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매수를 잘 했으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 보아야겠죠. 매도는 1분봉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 왜? 1분봉을 활용해서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때 그 시세를 놓치지 않고 매도를 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이 시가 부근을 한 차례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구간 거래량도 많이 터져주면서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됐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분봉상 전고점 구간을 1차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일에는 전고점이 없죠. 하지만 그 하루 전으로 보게 되면 1분봉상 전고점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1차 매도 타이밍은 하루 전에 1봉상 전고점 구간을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1차 매도를 했으면요.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위쪽으로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머리에서 팔진 못하더라도 어깨에서 팔기 위해서 하락 시그널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가가 어떻게 돼요? 제가 확대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잡아먹는 하락세가 나와주는 이런 장악형의 하락 시그널이 나와준다거나 또는 흑산병과 같이 이런 고점에서 흑산병이 나와주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하락 시그널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높은 고점 구간에서 내가 매도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어깨 구간에서는 어깨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이드로 리튬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주봉상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주봉상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맞고요. 다음으로 일봉상 조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봉상 전고점 구간을 돌파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하지만 근 일주일 사이에는 또다시 매수 타이밍이 나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인 21선도 주가가 돌파해놓은 상태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봉상 조건도 맞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종목 선정이 됐다고 하면 3분 봉상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러 가야겠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 뭐였죠? 240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지 주가가 240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죠. 두 번째로 시가를 한 차례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 이탈의 경우에는 3% 내외의 이탈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다음으로 돌파를 할 때는 시초에 발생했던 거래량의 100%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 주면서 돌파를 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된다. 보시면 이렇게 검정 색깔 구간이 시초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초가를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시가를 돌파해놓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거래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분 봉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제 1분 봉을 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 1분 봉상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 될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제 첫 번째로 1분 봉상 전고점 구간을 1차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는데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전고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52주 신고가였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대였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크게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3% 수준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으셔도 되고요. 또는 매수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져가다가 이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하면서 가져가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 시그널이 나와주는 타이밍에 전략 매도하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좀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도 동일한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이 매매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 매매법만의 딱 그 기준에 맞는 종목만을 선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기준을 가지고 좀 더 나에 맞는 매매법에 매매에 맞게끔 좀 더 응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학개론 시간이 오늘로써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도 저와 함께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오늘 또 배운 내용을 실제 장중에서도 또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오늘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샵 3772번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공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끝까지 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이데일리TV 시청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